안녕하세요 삐엠입니다 오늘의 먹방 메뉴는 짜파게티 3개에 모짜렐라 피자치즈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미쳤어 아 치즈가 나다님 안녕하세요 호루라 먹어 먹지만 없어졌어 미쳤다 진짜 맛있어요 농담 아니고 농담 아니고 없어졌어 와 내가 공지 써놨다 호루라 그거 폐지됐다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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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폐지 됐냐고? 내가 밥을 못먹겠더라구 유튜브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겠어 애교? 애교 고마워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된다고 아 이거 진짜 먹어야 돼 빠르게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푸시업은 이것 때문에 안보이니까 양심적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뭐하는 짓인지 만들기 다섯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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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자 내가 먹자 . 와..... 레아게 개 맛있어! 그냥 짜파게티 말고 여기다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야 돼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도 넣어야 돼 이 치즈가 개사기야 이렇게 Baikki 먹을 거에요 이 치즈 내sk사기 매text 수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나 말대로 한꺼번에 많이 먹으니까 지난번에는 불어서 먹기 더 힘들었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늘이 흘러들어 이분은 뭐 계획한거 있냐고? 아니요 아직 없는데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구워줍니다 아르바이트 그런데 내가 시켰다가 안 먹으니까 뜨겁긴 하다 어 벌써 끝났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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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소통을 하는데 미션 있으면 미션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아무래도 먹방부제가 딱히 먹방 끝나고 할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코믹 쪽으로 가고 싶어 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해요. 맛있는 거 밀키스. 우리 기요미님 안녕하세요. 1 더하기 1은 기요미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밀키스가 저는 밀키스가 좀 맛있어 가지고 저도 최애 음료수가 밀키스에요. 나다님 좀 자꾸 튕기시나? 아 전화? 아 전화? 아 전화? 음 와 위가 좀 늘어가지고 나도 못 먹을 줄 알았어 저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요 솔직히 지금 조금 배불러 조금 배불러 벌컵 벌컵이 알아서 되더라구요 음 살 좀 찢어도 될 듯 아 제가 살 찌면은 뱃살로만 쪄요 다른데는 잘 안쪄요 흠흠 흠흠 으흠 다 부셔 다 먹어야지 다 먹을 거야 이건 다 먹지 배불러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음 음 음 고마워 근데 나도 이거 맛있게 먹는 거야 진짜로 음 음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그릇 잠깐만, 소리좀 끌게 자동으로 퇴근... 어 잘 먹었다 네, 오늘도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